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민호 씨네 회사는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우리 회사는 9시까지 출근해요. 저희 회사는 지문 인식이나 카드 확인을 통해서 출근을 확인합니다. 요즘은 출근부 작성하게 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아이디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렀다가 조금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많이 안 좋나 보군요. 일 보고 천천히 들어오세요. 셔틀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는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주로 DMB를 봐요. 김 과장님은 주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는 보통 6시에 퇴근해요.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오늘 몇 시에 끝나요? 보통 7시면 다 끝나요. 우리 회사 퇴근 시간은 6시예요. 퇴근 안 하세요? 네. 이것만 끝내고 퇴근하려고요. 오늘은 이만 끝냅시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벌써 퇴근 시간 다 됐네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정시 퇴근이네요. 외근 갔다가 거기서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점심 뭐 먹을까요?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까요? 중국 음식 시켜 먹을까요?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부대찌개 먹을까요? 저는 도시락 싸웠어요. 일이 많아서 간단히 사다 먹을 거예요. 김밥으로 대충 때우려고요. 구내식당이 지겨운데 오늘은 나가서 먹을까요? 오늘은 배달 시켜 먹을까요? 자장면 시켜 먹을까요? 근처에 삼계탕 잘하는 집 아세요? 이 식당은 반찬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 때문에 너무 졸려요. 오늘 야근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밤에 별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요. 벌써 3일째 야근이에요. 힘냅시다. 마무리할 업무가 있어서 오늘은 야근합니다. 오늘도 야근이네요. 오늘도 밤샘 근무래요. 퇴근 전까지 끝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당직이에요. 우리 부서는 연장 근무를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우리 회사는 너무 자주 야근해요. 밤샘 근무는 역시 힘들어요. 야식 시켜 먹을까요? 밤참 좀 먹을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럴까요?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차 한 잔 할까요? 옥상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요? 오늘 커피 믹스만 벌써 5잔째네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녹차는 너무 오래 울리면 쓴맛이 나요.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은데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네요. 요즘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같아요. 담배 한 대 피고 할까요? 흡연실에서 봅시다. 잿돌이는 어디에 있죠? 담배 있어요? 라이터 있어요? 불 좀 빌립시다. 우리 회사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여성 전용 휴게실 있어요? 휴게실이 어디예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갈까요? 여름 휴가 일정은 잡았어요? 8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신청하려고 해요. 휴가 언제쯤 가실 거예요? 휴가 날짜는 정하셨어요? 7월 말쯤에 휴가 갈 생각이에요. 나중에 휴가 일정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내하고 의논해 봐야겠어요.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휴가 신청해도 될까요? 여기 다른 부서원들이 제출한 휴가 신청서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원하는 일정 체크하세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휴가를 쓰는 사람이 많아서 휴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휴가게 내려고 하는데요. 휴가게는 어디에 내야 돼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모레까지 출근 못할 것 같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게 돼서 다음 주까지 병가를 내야 됩니다. 오늘 조퇴 좀 했으면 합니다. 며칠 정도 휴가 받을 수 있어요? 7일 정도 휴가 받을 수 있어요? 김대리가 내일 대신 좀 봐주세요. 언제 휴가 가실 거예요? 8월 초쯤에 휴가 가려고요. 언제쯤 휴가 쓰실 계획이에요? 갑자기 일이 터져서 휴가를 못 갔어요. 일이 많아서 휴가를 못 갈 것 같아요. 휴가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조용한 데서 쉬다 오고 싶어요. 휴가 계획 있어요? 가족들하고 괌에 놀러 가려고요. 김 과장님 계세요? 지금 휴가 중이세요. 언제쯤 돌아오세요? 휴가 가셨습니다. 어제부터 휴가 떠나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쯤 출근하실 거예요.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 푹 쉬고 왔습니다. 휴가 재미있었어요? 휴가가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그동안 밀린 일이 많아 걱정입니다. 오래 쉬다가 일하려니 더 일하기 싫네요. 내일 하루 휴가를 낼까 하는데요. 무슨 일이지요? 휴가기를 내도 될까요? 휴가기를 작성해서 오세요. 올해는 빨간 날이 너무 없어서 속상해요. 이번 달에는 휴일이 없어서 무슨 맛으로 살지요? וג교Gu회입니다. Recruوا해 WOOL. 휴가 history.